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말레이시아 이포에 위치한 켈리스 캐슬입니다. 코알라룸프로에서 이포까지 자동차로 이동했구요. 약 3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윌리안 켈리 스미스가 지금 성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윌리안 켈리 스미스는 19세기 엔지니어로 말레이시아 왔다가 고무산업을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족들을 위해 큰 성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건설 인력은 인도에서 약 70여명의 기술자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포함 실내 테니스장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미스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 원인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행중에 사망했다고도 하고요. 스페인 독감, 폐렴 또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사망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 시대에도 팬데믹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 후 그야 아내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영영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켈리 캔슬의 입장료는 외국인 기준으로 1인당 10명 계십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켈리 캐슬은 유령의 집으로도 유명합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켈리의 유령이 목격됐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국적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켈리의 유령이 목격됐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켈리의 유령이 목격돼 있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2부에 있는 켈리 캐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